부품면 와 아니 아니 얘들 시작하자마자 풀템을 다 끼고있어 보호 툭하라고 나 보고 어? 시작하자마자 풀템을 다 끼고 있어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불하살에다 독하살에다가 무슨 전차에다가 막 훅쳤네 교양심 아닙니까 이거? 진짜 돌아가시겠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와 신라 미션은 진짜 어려운데 다른 미션은 별로 안 어려운데 신라 미션은 진짜 어려워요 뒤에서 오는 놈들이 미쳤어 뒤에서 오는 놈들이 미쳤어요 그냥 어서 가십시오 내 재산날이다 내 재산날이다 바라지 마라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뚫으라고요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거 막는 것도 죽겠는데 얘네들 어떻게 뚫어요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군기병에다가 어 뭐냐 전차병에다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도 풀템이야 지금 이거 어떻게 뚫으라고 보여드릴 수 있어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얘네들도 풀템이야 이거 뚫으려면 무조건 메카닉에다가 원효돼서 섞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도 될까 말까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아니 총들이 계속 오는데 이거 결국 얘네하고 싸워야 돼요 막루가 고구려 막루여서 멀리까지 쏴요 멀리까지 쏘는 거여서 다 쳐맞아 타만 되니까 결국은 싸워야 돼요 여기 어그로 끌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다 쳐들어와 저도 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다가 멀티를 먹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한테 맞겠죠 얘네들한테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뚫어야겠죠 이걸 뚫으면은 얘네들 다 쳐들어오겠죠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든 뚫어야 되거든요 이거 아냐 제가 볼 땐 여기를 어떻게든 뚫어야 돼요 여기 뚫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 먹고 여기 먹고 해야 되는데 적들이 그냥 밀고 들어오네 그냥 꾹꾹꾹꾹꾹꾹꾹꾹꾹우 컨토 중요하긴 하죠 이건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컨토 중요하게 하긴 한데 컨토 중요하게 하긴 한데 그건 이제 전력 차이가 별로 안 날 때 컨트롤이 승부를 좌우하는 거고 전력 차이가 미친 듯이 나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미엔날 같지가 않네 뭐 미엔날 같지가 않네 신경만 절이 써줘 어떻게 대응하겠습니다 변명 빨리 와 빨리 와야돼 빨리 와야돼 네 어떻게냐보이지마 나 죽고있어야겠어 군부만 하시오 저를 불렀습니다 외부 질병 사롱 사치 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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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불렀습니까? 대상자리는 어디있습니까? 일단은 막았으니까 저장 네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줍시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아니 적들 쳐들어오는게 진짜 말도 안 돼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진짜 말도 안 돼 쳐들어오는게 아니 진짜 좀 터물 두고 쳐들어오지 아니 뭐 들어와도 그냥 헛 들어와 아니야..? 어디에 있는지? 여기가 거기다. 여기가 있고, 까리자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표 1,1,2! 목표 2,1,2! 운명을 탐로우세요. 군복들의 위치에 있는 중간에 희망을 가져다니다. 공원으로 도착하십시오. 군복들의 위치에 대한 위치에 적당합니다. 군복들의 위치에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위치가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아니요! 연구가 말로됐습니다. 즉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내받고... 아! 네네! 아니요! 세네 여기 있습니다! 아! 네네! 소령을 싸우십시오! 아! 네네! 아! 네네! 네네! 여기 있습니다! 빨리 막아줘야돼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말로됐습니다. 네네! 여기 있습니다! 네네! 네네! 여기 있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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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와! 진짜 털어버리겠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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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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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중두리.. 역할은 지는 문을 타고 있는 모습이 운이 있긴 한데, 조금으로만 지내ın키는 동공이 있긴 해요. 그 중에서는 해외 선이 나옵니다. 하지만 duy기의 그 중에서 지금까지 생 Chief describe에 Wilming라는 장기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은 시대의 서비스 중에서 훈련이 있습니다. 유용한 기술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는 신경에서 빨간 위치에 있는 장기와 함께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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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단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저장 한번 해 줍시다. 저장 됐습니다. 저장 해 주고 요거는 편집하셨습니다. 저장 해 주십시오. 저장 해 주십시오. 위치한 것 같으니 잠시 후 공격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는 사실을 하십시오. 정전이 돌아와요 벌써 왔어? 아 그만 와!!! 그만 오라고 제발 아니 이게 많기만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많기만 하면 생각은 상관없거든 많은 건 상관없고 쟤들이 풀템이에요 풀템 아니 독화살이랑 불화살을 바꿔가면서 졸라 쏴야돼 답도 없어요 그냥 딜이 두 배는 차이나요 딜이 두 배는 차이나 말도 안 돼 그냥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이제 전공군은 침대 캔슐 αν트럭한 상태를 유척하는 용량을 잃어버렸습니다. 하하핳핳핫한 상태로 경량이 포기하 П항에 적어높이 되었죠? 미사진 후에 정지할 때가 정지할 때는 더 심리할 때PR를 치료할 때가 gek뒀다. 캔슐에 이용하는 상태로 소비자의 수oting 방문 제품들이 위험하셨죠? 더 번거로운 시대에 대한 정지심을 도와 드릴 것이다. 이걸로 가냐서 여기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깨봤다는 사람들 어떻게 깹니까? 이거 빨리 얘기해봐 원수대사나 뭐 네 나오면 뒤지고 나오면 뒤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눈물 나는데 여기가 불어 아 시작했을 때 시작하자 아 일단 너무 그거야 아니 풀템인게 화살이 불화살인게 너무 사기에요 저거는 너무 불합리해 사기 와 아니 내리기 전에 미리 빠졌는데도 뒤져 그냥 이거 보이시죠 질이 개오져요 그냥?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진짜 말도 안되는 딜이야 아니 시작부터 풀템이라니 이거 말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줄거 같아 밑으로 빠졌더니 뒤로 빠졌는데 미리 빠졌는데 주고 얇아 잡았으니 고통 스프링 제가 전 스프링 저 스프링 지 athletes 지방!! 대학상 마치 스마트 ! 동전 한 estar 기사 공격 공격 사이 이동 공격 room 나이스 다시 하는게 좋겠죠? 본진 포기하고 12시로 도격해도 못 이길거같아요 저쪽도 풀템이에요 다 저 위에도 풀템이에요 다 지금 그 12시방향 있잖아요 저기도 풀템입니다 아 네네 그렇게 하죠 흐리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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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난이도 풀때에 저장했죠 즉 흐리에 왔습니다 탁 nah 점리에 갔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 뭐야 화살이 부족해?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 전에 하지 않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를 해놓고 정 tasting. 집결지 아닌 줄 알 drafted. 집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도 안고 있어. 1. 2. 3. 5. 와! 길간이 진짜, 아니 뭐, 뭐 이 쟤구야. 타이밍도 제공하십니다. 경고군이 욕먹습니다. 도전입니다. 집결지가 설정했습니다. 목재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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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가 부족했습니다. 내게 잘가요. 갑니다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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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가 부작합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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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가 부작합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월티할 자리에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적을 상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적들이 이쪽에 타워까지 있고 거기다 저런 병목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늘 덕도 없습니다. 저렇게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숨막으면 죽는게 안되겠다 돌 수 왔어? 아니 수급로가 버리지 저게 공격을 받고 있어 저게 공격을 받고 있어 진짜 세게나다 졸라 세요 그냥 미쳤어요 그냥 아 미치겠네 여기 진짜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 왜 이렇게 어렵냐 아니 뭐 어떻게 막으라고 저걸 자 이제는 멈추기 시작 아휴 20년 만에 잘못 써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저게 공격을 받았다 저게 공격을 받았다 다가가가죠 저게 공격을 받았다 다가가가야 다가가가 뭐야? 원효도 죽었어? 원효 죽으면 안돼 이거 원효 죽으면 절대 안돼 원효 죽으면 안돼 원효 죽으면 안돼 원효 죽는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일단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일단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넌 왜 저쪽으로 가냐.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제발. quele 자.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아 Now 이제 온다? 이제 슬슬 오거든요 요즘 슬슬 와요... 굴을 했을 때 지지 않으면 Trueste에 대신 못하지만 도움이 드릴 듯이 하려니 저처럼 상호는 부족합니다. 마이킹에 계신 것들이 positif를 이길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둠은 시험을 지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마이킹에 계신 것들은 너희가 타임을 미치는 것 입니다. 나라가 적'm compte 내고 말하니 보태계의 목적으로 변명은 불편함 ! 마이킹에 계신 것들을 통보하려니 이틀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곧 기능이 정해져야 되는 것들은 고통을 헹힝하고 clock banner. 아아 이거 저장해야되나? 저장됐습니다. 아냐아냐아냐 이거 불러오자. 이거 이거 안돼 안돼. 이 정도야. 기다렸습니다. 흥을 쌓으십시오. 저기 불렀습니까? 흥을 쌓으십시오. 흥을 쌓으십시오. 오케이 아까보다 훨씬 덜 죽었어. 좋아. 이걸로 저장하자. 이걸로, 이걸로 저장하자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저장하자. 방어 성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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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다같다. 맞아 맞아. 근데 적들이 계속 오거든요. 적들이 계속 와요. 계속 오기 때문에. 옛날itte 그냥. 옛날에 잘 안가예. 마세요. 슈퍼완아죠. 슈퍼완아지. 슈퍼완아가. 어서 가십시다. 3번 오르퓨 체킹입니다. 피선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어 피차도 빨리 개발해야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무인마가치 운송이었습니다. 무인마가치 운송이었습니다. 무인마가치 운송이었습니다. 무인마가치 운송이었습니다. 무인마가치 운송이었습니다. 적들 좀 막다가 빨리 쓰러났습니다. 빨리 갈 때로 무인마가치 운송이었습니다. 피차도는 내가 다시 왔다! 빨리 깨고 고려 갑시다 아 고려 비션도 나름 안 맞지 않다고 버섯을 탑시다 나 여기있습니다! 고 printer 모---- 모---- 목재 좀 빨리 캐라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도너지 어떻게 되냐 투팩이라도 빨리 돌려줍시다 이거 지니에요 지니 부강 역사 지니 연구가 완료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근데 여기 적 오는거 어떻게 계속 막으면서 그거지? 여기 오는거 어떻게 계속 막으면서 쳐들어갈 수 있죠? 못 쳐들어갈 것 같은데 쳐들어갈 수 있어요? 또 온다 또 온다 자 저장하고 뭐야 위냐? 죽을거였죠? 오케이 막았어 뭐 어떻게 근데 밀면서 가지? 이거를? 그쵸? 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고있으니 이기 때문에이지? 여기 막는데도 지금 급급한데 이거 어떻게 밀어요? 닿아야 빨라 고갈밖에 안 바꿨죠? 얘 병력 점점 쌓이고 있죠? 혹시 병력 더 쌓이고있죠? 유성수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필요없어요 패자는 어차피 싸니까 뽑아줍시다 패자 50원밖에 안하네? 영웅이 쓰레기라는 게 딱 증명이 되는 순간이네요 야 영웅이 50원밖에 안해? 개똥이네 그냥 영웅이 50원밖에 안해요? 아니 뭐 이딴 게임이나 있어? 영웅이 50원밖에 안해 영웅이 50원밖에 안해 공쪽에 내린 지점에 타워 도움을 낼 수 있어요 타워들만 있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예전이가 없을 때 공격이 없을 때 공격이 없을 때 예 interchange impartial 공격이 없을 때 공격이 없운았 스태프 공격이 없었을 때 에라 키우기가 좀 빡세네 와 타케스 어떡해 힐랐어요 자 이거 이제 필요없어 목공제작 이거 하나 해주고요 자 일단 이번에 오는 거 맞고 일단 이번에 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뚫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 거 맞고 난 다음에 저 위에 뚫어버릴게요 이번에 오는 거 맞고 뚫으러 가겠습니다 뚫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뽑지마 일단 쌀 너무 많이 쓰면 안되니까 숙이할 비용으로 써야되겠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이상 뽑지마 오케이 이제부터 쉽게 막아 이제부터 쉽게 막아야죠 자 이정도는 됐구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막았습니다 1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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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부터 식량 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1번부터 3번부터 3번부터 1번부터 어 어 뒤에는 퍼프셔틀만 해주구요 무섭다 라면을 줘? 진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위험은 욕시 feared. 그 위험이 아니면 3 agape에 있겠지요? 모드를 꽤 적게 놓고 수동 안으로서 욕시가 나와요. 제 경험은 현재 최종 안전 nine 기능 명령으로서 동행이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위한 엔진한 공격이 잃을 수 있습니다. 찰떡이나 국립립을 어떻게 보왔던나? 많이들 당장의 추천andan 출시가 없던 10거에 추천드려요. 네, 강제 이주하게 생겼네. 공성을 여기다 지어줍니다. 다시 막으러 갈게요. 저기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성을 공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공기적으로 이기지에 들어서 공격을 낸다. 여기가 도망가는 것 같아요. 공격을 낸다. 공격을 낸다. 공격을 낸다. 공격을 낸다. 공격을 낸다. 공격을 낸다. 4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ום 으 으 으 으 으 좋은 비책입니다 좋은 비책입니다 조은 비책입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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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위행했다 살았어 우림 살았다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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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페룡 하나 지어주고 페룡 하나 지어주고 페룡 하나 지어주고 페룡 한쪽 페룡x2 와 빨리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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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팔아도 돼. 근데 오케이, 돈은 많이 모아놨죠, 지금? 뭐 줘야 되냐? 다행히도 잘 캐고 있죠, 지금? 또 시청자분들끼리 싸웁니다. 근데 이게, 이게 하나 지금, 배트맨, 슈퍼맨 배트맨님 잘못된 말이 있다면, 이제는 게 있어.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이 열받는 상황이 나와서 그렇지, 생각보다.. 어 얘들 왜 이렇게 정들이 미친내치에 오는데? 큰일이네. 이거 막아버립시다. 이거 막으면 딱이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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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낙네들을 갖다가 아낙네들을 갖다가 조엔네 여기 있습니다 조엔네 여기 있습니다 조엔네 여기 있습니다 소령을 싸우십시오 출마초 이엔나가 출마초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낙네들 하와나스타님 들어왔습니다 아니 오지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오지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마사지마고 싶어요 계속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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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리 가세요 제발 부착입니다 으아 너 빨리 가 빨리 가가지고 저거 막아야돼 저거 막아야돼 여기 여기 막으면 틀어막으면 돼 여기 틀어막으면 돼 mont gold 10s 14s 1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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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케 막았다 막았다 안부셔요 안부셔 이거 성은 성.. 뭐냐 성처.. 어 성체는 안부셔요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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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깨겠다 야 이거 깰 수 있어요 부순다고요? 옛날같은 곳에는 지울 수 없어 없어진다 야 뭐 옛날같이 없네 아이고 아 네네 그렇고 말이요 뭐 또 부서요 아이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저의 말 부탁이니 부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지금 이렇게 희망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저거 부술텐데 왜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은 네?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어 아 지금 뭐 아 이제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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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아직 몰라 여러분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거 막혔잖아 막혔잖아 지금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좋았어 좋았어 이거야 이거야 이게 바로 승리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들 승리로 가는 길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네요 승리로 가는 길이 보이고 있어 보셨죠 막힌 거 보셨죠 막힌 거 보셨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아 갑자기 갑자기 저거 쓰는 줄 알았는데 아우 깜짝이야 무서워라 그러지 마라 희망 근데 돈이 없는데 지금 흑행 같네 어 돈이 없는데요? 일단 투팩이다 일단 투팩 돌리고 투팩을 어떻게든 걷어 나가면서 포차를 갖다가 자체 뽑을게요 포차 포차가 원거리니까 포차를 자체 뽑아가지고 포차가 원거리니까 포차가 원거리니까 포차가 원거리니까 다가가고 바로 총장에만 이건 없어서 오우 야 진이 잘 싸우네 아우 우리 진이 잘 싸우네 원효대사가 진짜 좋네요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일단 저장해놓자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한거야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래도 잘해놨어요 지금 돈 추천이 되고 있고 원효대사가 잘 막아주기만 하면은 이길 수 있을거야 타워는 솔직히 말해서 그 화살 쏘는데 돈 드니까 여길 때 금강 역사 갖다가 막아주기로 바꿨어요 죽여버려 전차병 이렇게 세요 여러분들 저 말도 안 된다니까 아니 저런 애들이 저런 애들 한 5마리씩 온다니까 아까 전에 그 내리는 거 있잖아요 아까 드랍하는 거 계속 저런 놈들이 다 손가락이 씹는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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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아우 공격받침 어디있습니까? 어디있습니까? 나무 반성도로서는 규칙입니다.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일단 이 앞에 나서는구나.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네 여깄습니다. 네네. 네네. 그렇구마이구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야야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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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앞에 있으라니까. 탈모게힐러와 신라의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냐. 자 이제 타워를 슬슬 지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암마암마! 너는 내가 안들어. 옆은 내가 지금 와라. 어... 과학관 하나 지어주고요. 과학관이 있어야지 화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학관은 일단 하나 지어주고 과학관도 얻어주고 과학관도 얻어주고 그리고 롱 하나 만들어주고 천둔 하나 뽑아주시면 천둔 50원밖에 아니에요. 내가 국물 어디있는지 찾아야되는데? 부천에서, 낯을 중심을 지키고 온 경우를 그리게 콩이 이리와 맞습니다. 이 길을 하kte 가시기 왜 그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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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 뛰어! 존나의 인력이 있다! 오! 오! 우리가 타워를 해. 오! 아 이거 막아. 아니 이렇게 많이 였는데 나면 어떻게 막으라고. 이거 빤 쏘러내야지 바로. 바로 도망가야죠. 절대 못 막아. 절대 못 막아. 이거 어떻게 막으라고. 와. 아 이거 맞는 놈도 진짜 무서운 놈들이에요. 보라색을 좀 보라색 봐봐. 여기까지 막아. 잘했다. 쟤들 오늘 창백 났습니다. 최대한 여기 모아서. 여자가 이제 쫄쏘 죽으니까. 새로운 지니가 이렇게 지켜줍시다. 하하하. 승리를 앞에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흫. 저를 부르셨 줍입까. 패치전 버전이어가지고 다행입니다. 만약에 저거 뚫어. 저거 그냥 뚫고 막 나왔잖아요. 네. 성체 부수는. 성체 부수는 패치가 되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아마 지금쯤 다른 게임하고 있었겠죠? 흫. 흫. 어. 다시 하고 있는게 아니고 다른 게임하고 있었을거야. 널 부르셨 줍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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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펫트냐 럭크로 junracrl 서랭을 싸우십시오 서랭을 싸우십시오 서랭을 싸우십시오 이거 최신 버전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자 이렇게 4개정도 박아 놓으면 아마 괜찮을거에요 이제 여기 지키면 제가 일단 어디 한쪽을 한정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날 밝으면 바로 한정 돌파로 갑시다 돌파로 갑시다 나는 왜 뒤집어져요 한정 돌파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여전히는 또 왜 거기서 미세계에 보이는 사람이 와이프가 많대 탈라지물은 무기다. 태라지물은 선박을 pronunci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벗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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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L. 아 지금 비 내리네 근데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번 부대 적 섬별하는거에요 어어 여깄다 쌀있어 쌀있어 봉이 있구만요 갑니다요 네네 그렇게 합쥬 여기가 네 쟤가 살아날 구멍이네요 이것인거 같아요 여기가 비오니까 이거 쳐들어가지 못하는거 나무 과제 포호사 적의 공격을 더 환경하셨습니까? 1번부터 2번부터 1번부터 2번부터 2번부터 3번부터 3번부터, 태연우 둘다 서학자 들기 여기다 여기저기 5번부터 3번부터 1번, 2번, 3번, 1번, 2번, 1번, 2번, 2번, 3번, 2번 2선 JACKSON은 왜 있습니까? disrespect them! 몇 해 몇 해 뭡쳐가 Voice in the day 1번, 2nd миллион, 2번, 2번, 3번 municipus 저기 경계를 지우고 있습니다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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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쪼가 왜 왜 여기서 여기서 가만히 있어 아니 뭐하는 거야 뭐 있지 뭐 있지 뭐하는 거야 이거 뭐지 왜 안 쪼 아잇 아니 죄송합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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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2번 3번 3번 2번 3번 2번 2번 3번 2번